반갑습니다. 메마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 강사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 드디어 2022학년도 개념완성 강좌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선생님의 개념완성 강좌 소개는요.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선생님의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될 텐데요. 선생님의 교재에는 개념완성의 본책과 그리고 서브노트 옆에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저의 관리력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마지막 과하다 라고 하는 이 네 권의 책과 그리고 패키지 속에는 선생님과 긴 시간을 공부하면서 조금이나마 즐겁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챙겨주고 싶어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에코백과 스티커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 집으로 여러분들 손으로 배송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의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개념완성 교재의 본책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이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안에는 개정교과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교과서 전체 8종 중에서 5종에는 메인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좀 지역적으로는 이와 같이 교과서 1종 정도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교과서 구석구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서 전체 8종의 교과서와 함께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의 탐구 실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 또는 예전의 교과에 비해서 개정된 교과에서 좀 더 주력해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개념완성 책 안에 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이번에 개념완성 이왕 한 번 하는 거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강의 제목을 먼저 보시고 제 교재를 한번 쑥 하고 읽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 개념완성 교재에 적혀져 있는 꼼꼼한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다 읽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개념완성 책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의 교재, 즉 개념완성 패키지 안에는 책들의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개념완성 본체 간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항.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듣는 중에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이 개념 책 안에 들어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 쌤 책 안에 들어있는 문제, 즉 개념완성 책 안에 들어있는 본체 간에 들어있는 거는요. 굳이 미리 풀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바로 곧장 문제 푸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개념완성을 듣다 보면 저는 필기가 너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꼼꼼하고 체계화되어 있는 판서나 필기는 많이들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와 같이 꼼꼼한 필기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보통 보면 필기가 좀 서툴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의 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생님 필기를 쏙 하고 가져가고 싶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조금 약간 미니멀하게 좀 작게 만들었고요. 이 작은 선생님의 서브노트 안에는 꼼꼼하게 이렇게 개념도 잘 적혀져 있고 혹시라도 선생님 제가 6월 평가원 시험치기 전에 또는 9월 평가원 시험치기 전에 또는 수능 시험치기 전에 제 개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까먹은 건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백지시험도 백지시험에 빈칸 넣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놨답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는 꼼꼼한 선생님의 판서도 잘 담겨져 있고 또 반대로 반대쪽 칸에는 이와 같이 빈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선생님이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쭉 봤을 때 어떤 친구는 시작부터 마음을 먹어요. 나는 박지영 선생님 필기를 판서를 하겠어. 판서 그대로 필기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보통 노트를 자기 자신만의 노트를 준비해서 필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쌤 저는 처음부터 선생님의 판서를 보아하니 제가 필기를 꼼꼼하게 할 자신은 없어서 쌤 서브노트를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은 수업 들을 때부터 서브노트를 열어서 쌤 수업과 함께 혹시라도 선생님이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서브노트의 옆쪽에 없으면 거기 메모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아침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 좀 해볼까? 그래 서브노트 열어서 거기다가 필기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이렇게 수업을 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본 수업을 들을 때는 본책과 서브노트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제 선생님의 관리력을 소개를 할게요. 도대체 관리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관리력은요. 제가 아주 아주 옛날부터 많은 곳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매주마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을까? 매주마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텐데 그러고 보니까 많은 수탄, 다른 타과목,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수탄 문제집들이 많지만 탐구는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같은 그런 문제집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작된 것이 관리력입니다. 이 관리력의 역사는 정말 오래돼서요. 지금 이 내용 안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제일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쏙쏙하고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안에는 개념 OX도 있고요. 그리고 5개년 기출, 즉 최근에 있어서 특히나 기출이라고 하면 우리는 개정된 교과잖아요. 개정된 교과 중에서도 우리 예전에 있었던 기출 문제 안에 개정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의 기출 문제만 선별해서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출 문제집보다 훨씬 더 개정된 교과에 딱 맞춰진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개정되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질환과 관련된 거.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주제는요. 예전에 교과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기출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 그런 문제는 기출 문제가 없으니까 문항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개정 교과에는 있으니. 그래서 개정된 교과의 실전 문제를 저희 선생님의 연구실, 선생님의 연구실 이름을 PGH Science Edu라고 하는데 그 에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까지 개정된 교과에 딱 맞춰서 잘 실려져 있는 책이 바로 관리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력 책은요. 매 주차별로 되어 있어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개념 완성을 쭉 공부할 때 매 주차별로 1주차에 OX문제 50문항 이렇게 선생님이랑 오늘 이번에 배우는 내용들을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관리력에는 첫 번째 OX문제 개념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이 있고요. 그 뒤로 방금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기출문제 그리고 실전, 자체 제작 문제가 파트별로 정확하게 말하면 선생님의 강의하는 주차랑 딱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차에 선생님이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하는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하는 1주차의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관리력의 문제 그리고 OX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주차, 3주차, 즉 3주차, 4주차, 주차별로 그때 공부하는 내용을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 관리력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었냐면 선생님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념, 즉 저는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은 딱딱 정확하게 클리어 즉 다른 말로 내가 계획 세우고 지워가면서 나는 이걸 했지라고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관리력을 정말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전체적으로 개념 완성에 원래 공부할 때 주차가 긴데 그 주제별로 딱딱 맞춰서 개념도 공부하고 필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력으로 마지막 마무리 문제까지 딱 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공부에 대한 완성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이렇게 관리력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틈틈이 매번 공부를 끝까지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실전 문제는 문제는 어떻게 풀이를 해주시나요? 궁금하죠. 앞서 있던 본책에 있던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를 학생과 함께 수업하면서 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관리력은 일단 몇 번, 몇 번, 몇 번은 숙제로 나가요. 근데 숙제 문제 중에 반드시 어려워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아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랍니다.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앞에서 문항을 쫙 하고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유전이죠. 유전. 유전 파트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관리력 안에 들어있는 책의 문제는 다 선생님이, 박지영 선생님이 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는요. 바로 선생님의 과하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과하다인데 이 과하다는 여러분들 선배들은 꽤 들어봤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무언가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판단할 때는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이해도가 높잖아요. 과하다 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됐던 이유를 알려줄게요. 아주 옛날에 선생님도 5, 6년 전에 개념완성이니까 얘들아 개념완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천천히 개념을 꼼꼼하게 짚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주차별도 주차도 한 8주, 9주 이 정도로 개념완성을 공부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개념완성을 딱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꼭 풀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기출문제겠죠. 기출문제를 딱 풀러 들어갔더니 아주 쉬웠던 난이도는 잘 맞춰요. 그런데 난이도가 중정도 문제도 잘 맞춰요. 그런데 중에서 중상으로 넘어가는 즉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문제 푸는 기술이 요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탁 하고 막히면 어? 나는 분명히 개념을 공부했는데 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개념을 제대로 알았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잖아요. 개념을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문제도 적절하게 풀리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어떤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는 공부하기엔 좀 과한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제 각 개념을 공부하는 시기에 이런 문제를 푼다는 건 사실 좀 과한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욕심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 나는 이런 문제도 좀 풀어보고 싶고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문제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있는 아이들이 이 과다책을 너무 좋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꼭 개념만 가지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주제만 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도 중에서도 전도 속도를 구하는 문제 있죠. 그 다음에 근육 근육도 단순한 근육의 개념이 아니라 근육의 계산하는 문제 그런 문항들 그리고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유전 파트 중에 여러분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에서는 유전 문제 총 6문제 중에 3문제가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면 이 3문제 유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전 문제에서 절반을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의 완벽함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 다음에 돌연변이 나날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인자 유전은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더니 개념완성 공부할 때 다인자 유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이과생이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건 깊이 파는데 딱 싫어하는 건 덮어버려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을 개념완성 공부할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잡지 않았던 아이들은 여름쯤 가서까지 다인자를 덮어두고 있더라고요. 나 쟤 싫은데, 쟤 싫은데 그래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제가 꺼내주는 거죠. 너네 혼자 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꺼내서 내가 너를 손잡고 하나하나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출제됐는데 겁내지 말고 이렇게 풀어내면 된단다. 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념완성이긴 하지만 사이드적으로 선생님의 그 다음 강좌인 킬러세븐의 프렛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킬러세븐 들어가기 전에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스킬을 요하는 그런 강좌를 들어가기 전에 적절하게 개념과 문제를 아우르는 그런 능력을 겸비하게 되는 책이 바로 과다라는 책입니다. 작년에도요. 과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책을 딱 만들어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선생님이 인스타나 아니면 선생님이 게시판으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선생님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이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달라지는 건 그 앞에 있었던 관리력이라는 책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볼까요? 2021학년도에 과하다 책이었고 2022학년도에 과하다 책이에요.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무당수가 두 배가 됐고요. 문항의 수가 두 배가 됐고 책의 두께도 두 배가 됐어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2021학년도에 과하다는요. 아주 얇은 교제로 실제 아이들에게 이제 맛보기 형식으로 아 너네 문제 이런 거 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래서 이제부터 잘해보자. 화이팅! 이 정도에 딱 끝났다면 자 2021학년도에 과하다는요. 아이들이 과하다를 풀면서 마치 엄청나게 이 책을 애들이 아까워서 천천히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깝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문제를 다 풀어버리고 나면 솔직히 여러분들 초반에 그 수능을 공부하는 상반기 때 풀만한 문제집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개념 완성 책 이거 말고는 6월 평가원 전후로 여러분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 번 복습하는 걸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무당수를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하다 책이 좀 더 두꺼워지고 그 안에 구성이 좀 더 탄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탄탄해졌느냐. 첫 번째는 흥분의 정도 파트의 똑같은 파트 안에 기출은 이렇게 진화해봤다라고 얘기해서 기출 문제가 진화되었던 역사를 보여주는 파트가 있어요. 기출 문제가 진화되는 파트라고 하는 건 예전에 이렇게 나왔고 요즘엔 이렇게 점점점점 발전하고 있으니 예전 문제도 잘 풀어봐야 되겠지만 요즘 트렌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2022학년도 수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의 진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파트가요. EBS는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개념 완성책을 만나게 되는 후반부쯤이 되면 드디어 수능 특강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수능 특강이랑 과하다 책이랑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수능 특강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거나 높다. 즉 좀 수능 특강보다 약간 조금 더 어렵거나 수능 특강의 어려운 문제랑 좀 비슷한 수준의 책이 과다라는 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EBS도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올해의 EBS 책만 보게 되는 거지만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EBS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진화 역사를 알고 있겠어요. 그 안에서도 EBS도 되게 신기하게 애들아 문제를 되게 신선하고 아주 참신하게 문제를 냈다가 이 문제를 점점점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BS에서 발전되는 트렌드를 보이며 평가원으로 툭 하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참신하게 문제를 냈는데 교과 과정이랑 조금 동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라져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EBS도요. 선생님은 전체적인 역사를 알고 있다 보니 얘들아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 또는 EBS 문제 안에서 이런 흐름이 있단다라고 하는 걸 문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희 과하다 책 안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과하다의 마지막 그 꼭지점을 찍는 그런 문제 난이도는 선생님 이렇게 적어봤어요. 과하지만 하다 보면 다 풀린다라고 그래서 과하다 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그래서 과하다라고 하는 책 안에도 기출부터 시작해서 기출의 난이도 높은 문제 그리고 EBS에 변화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적으로 자체 제작되어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문항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 하나만 가지고 수능 특강 책 당연히 공부하면서요.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좀 심화적인 문제를 다 마무리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한 책이 선생님의 과하다 전체적인 세트까지 개념 완성 책이었다면 자 이제 우리가 개념 완성 강좌이긴 하지만 유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 강좌에는요. 지금 이 개념 완성 이전에 지금 우리의 개념 완성은 반드시 성적을 올려주는 수능 생명과학원 개념 완성이잖아요. 이거 이전에 저는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 완성이나 아니면 기출을 완성하다 라고 하는 기출 문제 아주 쉬운 문제가 문제풀이가 담겨져 있는 강좌나 아니면 수능 입문의 유전편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모든 강좌를 다 잘 듣고 수능 강좌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이 강좌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까? 아예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맘먹고 들어왔다가 선생님 저 사실 수능의 생물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뭘 더 들어야 될까요? 이걸 더 듣고 와야 되나요? 저걸 더 듣고 와야 되나요? 좀 귀찮은데 또는 아 이것까지 듣고 와야 되는 건가요? 저 다 까먹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2022학년도 개념 완성에는요 달라진 가장 또 다른 포인트는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뒤로 선생님 수능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역사도 알려주는 강의도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유전에 대한 프렛 버전의 강의가 이 개념 완성 강좌 안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강좌 듣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강좌 안에서 개념 완성에 제대로 된 1강 들어가기 전에 유전의 프렛 버전이라고 해서 개념 유전의 용어 사실 수능을 보려면 유전 용어의 염색체나 염색사 그 다음에 유전 안에 들어있는 DNA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1, 2년 동안 잘 공부하고 수능 1년 동안 빠바박 들어가는 것이 완벽한 완벽한 이런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데요 그 앞에 있는 많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오랜 시간 동안 닦아 놓지 못했던 아이들은요 이런 유전의 프렛 버전을 활용하길 바라요 선생님 유전의 프렛 버전에서 상동염색체라는 용어부터 대립 유전자라는 말이 뭔지 핵형 그러면 2에는 8, 2에는 4라고 하는 이런 핵형 분석해놓은 그림을 보면서 이런 건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래서 개념을 하나하나 용어부터 정리해주는 유전의 프렛 버전 강의가 개념 완성 안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선생님의 개념책 본책 안에는요 기출문제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아주 쉬운 기출문제 말고 난이도 중하에서부터 중상 이렇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유전의 프렛 버전에서는요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제들 하나하나 그림 같이 보면서 이런 문제풀이도 몇몇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소위 말하는 유전의 베이스가 없어요 유전의 초보예요 유전의 노 베이스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강좌를 빨리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런 친구들 지금 수능을 준비할 때 약간 좀 걱정되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 앞에 선보여야 되겠구나 싶어서 빨리 11월 달 안에 후다다다다닥 하고 강의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강의를 선생님 방금 말했던 저 앞에 있었던 이 수능 개념 완성 강좌 이전에 있던 많은 강좌들을 다 잘 들었던 저예요 저는 뭐 들으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유전의 프렛 버전 중에서도 꼭 이건 들어야 해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바깥쪽에다가 강좌명에 노출시켜 놓을 거예요 꼭 들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걸 한번 툭 하고 요즘에 메가스터디는 배속도 빠르잖아요 아무것도 조절할 수 있으니 아 들어보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빠른 배속으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 들었는데 내가 까먹었던 것 같아 그러면 천천히 꼼꼼히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유전의 프렛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양한 아이들에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완성 강좌에 선생님의 전체적으로 제 책 안에 들어있는 교재 구성과 이걸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리엔테이션으로 마련을 했고요 선생님은 진짜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고맙게 여러 가지 별명도 얻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숱한 많은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오히려 너무 선생님 좋아요 라고 해서 좋은 기운을 뿜뿜 저에게 열정을 주는 아이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너네들한테 뭐 하나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야 우리 열공이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손에 뭐 하나라도 쥐어주고 싶고 어떻게 공부를 시켰을 때 힘든 수험생활이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약간 힘차게 파이팅 넘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끝에 저의 작년부터 이어지는 개념 완성의 저의 서비스이곤 합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 이후로요 한 7월이나 8월 여름 지나고 나면 모의고사가 쏟아지죠 온갖 모의고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들이 여기서 모의고사 만들고 저기도 모의고사 만들고 선생님도 모의고사가 얼마나 많이 판매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생각 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요 한 6월 정도까지는 모의고사가 풀 게 잘 없어요 모의고사를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만나고 싶어도 풀만한 모의고사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전에 뭔가 이런 걸 문제로 되어 있는 거다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전에 지금 개념 완성도 거의 다 완강을 했고 나 이런 거 딱 한번 시험 치는 거 연습 좀 해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또는 6월 평가원 시험 치기 전에 이런 모의고사의 다량의 모의고사를 아 만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제가 박재영 선생님의 관리력 모의고사 작년에서 선생님의 개념 완성 들었던 아이들에게 저는 제 애들은 되게 잘 챙기거든요 제 애들에게 우리 열공이들에게 이렇게 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1차로 진행했던 거 있었는데 아우 애들이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저 1차를 놓쳤다고 이벤트를 놓쳤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서 올해는요 1차 1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2차 2월에 하고요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는 또 뒤로도 한번 더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 선생님의 공지사항에 넉넉한 기간 줄 테니까 많이들 공부하면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과 긴 시간 동안의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생명과학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저이지 않을까요? 쌤이랑 같이 쌤 저도 흥분한 정도가 잘 되다가 요즘에 이런 문제만 만나면 안 풀려요 란다던가 아 쌤 저는 왜 이렇게 개념을 까먹을까요? 이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누구보다도 저랑 제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저의 인스타도 있고 아니면 저의 게시판 또는 공지사항 제 페이지에서 마음껏 활용해 주세요 여러 가지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떤 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좋은 결과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2022학년도도요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